교육영상 보셨으니까 빨리 진도 나갈게요. 채점기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이고요. 전체 시간은 저희 학원은 9분 56초. 그 다음에 시험 대기 조급을. 여기서 기기 조작 4가지 항목 중에 2가지 랜덤으로 영상도 잘 아시겠지만 와이퍼 조작 능력, 기어 변속, 전조등, 방향 지지. 2개 중에 2개 랜덤으로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차 출발하는 데 있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경사로, 교차로 2번 통과하고요. 한 번 통과, 직각주차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교차로 통과. 그 다음에 가속 구간, 돌발한 5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료까지 해가지고. 9분 56초에 끝내시면 됩니다. 기어 변속 P 뭔가요? 주차요. 파킹. 그 후진, 중립, 드라이브. 주행 모드 드라이브로. 이거는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자부터 맞추는 법 알려드립니다. 밑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잡고 이렇게 의자를 잡고 당겨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는 너무 위에 깊게 올리지 마시고요. 살짝 끝에 이 정도만 밟아주시면 여기랑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또 발 보이죠? 일자로 딱 서 있는 거. 여기서 엑셀 밟을 때는 뒤꿈치 그대로 놔두시고 시계처럼 두시로 갔다 오시면 되겠네요. 브레이크 밟을 때는 살짝 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엑셀 밟을 때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뒷꿈치. 그 다음에 등받이. 등받이 조절은 내가 이 손을. 여기 손금 보이죠? 손금이 핸들 있죠? 끝에 살짝 걷었을 때 딱 11자가 이게 쫙 펴지게끔. 그러면 내가 여기 잡았을 때 9시 3시라 봤을 때 팔이 한 110도, 120도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돌렸을 때 이렇게 쭉 받으시는 거예요. 돌렸을 때 쭉 받으시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는 쭉 당기셔가지고 딸깍 소리 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푹 브레이크. 여기 주차 브레이크예요. 앞바퀴 브레이크, 뒷바퀴 브레이크. 자전거에도 브레이크 두 개 있죠? 똑같이 브레이크가 두 개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내리실 때는 브레이크 밟고 내리고 이런 데 상관없어요. 올릴 때만 밟고 내리시고. 그 말고는 그냥 편하게 살짝 들어올리면서 버튼 내리시고. 올릴 때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다 누르고 해도 돼요. 누르고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들어올라가요. 시험 볼 때 상관없는데 나중에 면허당으로 왔을 때는 꼭 누르지 말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놔볼게요. 자 놨어요. 그죠? 한번 더 올려볼게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올라가죠. 이렇게 해버리면 덜 잡힌다는 얘기죠. 완전히 다 잠겨야 되는데. 만약에 경사로에 내가 차를 세워놓고. 엔에 넣어놓고. 그죠? 이렇게 잠그면 잘못하면 경사로에서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사람을 다치게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대로. 네. 눌릴 때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누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게 RPM. 이게 엔진 회전기에요. 내가 키를 시계방향으로 스타트까지. 돌리시면. 이렇게 바늘 올라갑니다. 자 나중에 면허 떴을 때. 버튼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걸어야 되고요. 얘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걸려요. 깡통차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계기판. 이제 속도계. 네. 그 다음에 P, N 이거 다. 이렇게 글자에 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잡을 때는 보시고. 자 브레이크를 밟아야 이게 버튼이 들어갑니다. 안 밟으면 안 들어가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브레이크 밟으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운전장 수정 능력 이제 4가지 설명 드릴 건데요. 자 변속기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이내에 변속기를 중립에 넣었다가 파킹 위치로 전환하셔야 하면 브레이크 밟고 중립 넣으시고 그냥 바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컴퓨터가 얘가 중립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컴퓨터 확인되면 삑 소리 나요. 삑 소리 나고 P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변속기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이내에 변속기를 드라이버에 넣었다가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삑! 하고 브레이크 떼셔도 돼요. 자 오른쪽에는 와이프 보이죠. 오프로 하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퍼는 밑으로 하이까지 다 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로까지 하셔도 되고 하이까지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와이퍼는 밑으로 쭉 다 내리시고요. 올리실 때는 오프까지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이게 위에 있다고 막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놔야지 복귀가 돼요. 놔 볼게요. 끝나죠.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에 와이퍼를 켜세요. 삑! 이렇게 삑! 하고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끄면 안됩니다. 5초 이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하고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는 아까 P로 놓으라고 말이 나왔고 얘는 그냥 켜라고만 했기 때문에 끄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끄라고 하면 끄고 켜라고 하면 켜고 요자로 다 동작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보이면 여기도 오프 등 있죠? 등이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등화장치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등화장치인데 화살표는 방향지시등 요거는 전조등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밀듯이 늘면 우측 방향지시등 끌 때는 그냥 살짝 툭 치시면 돼요. 밑에 툭 치시는데 밑에 살짝 닿으면 이렇게 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등이 들어오면 안 껴나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세요. 전기가 3번 정도 들어가니까 당하지 마시고 꺼진 거니까 켜고 끄시면 돼요. 방향지시등 도착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셔야 하면 켜시고 5초 이내에 방향지시등을 끄셔야 하면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 보이죠? 여기 점 점이 오프 꺼져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 올리면 여기에 미등 후밑 뒤쪽에 들어온 등이라고 하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두 칸을 올리면 전조등이에요. 전조등은 야간에 달릴 때 켜는 등이라 해서 야간 주행등이라고도 하고요. 전조등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향전조등 상향전조등 처음에 켰을 때는 하향전조등이에요. 여기 계기판에 따로 불 들어오는 거 없죠. 제가 여기서 대무 밀듯이 툭 밀면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죠? 여기 상향전조등이에요. 끄고 끄는 거 가끔 보면 내가 실수로 깜빡이를 켤 때 잘못해서 이걸 눌러서 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꺼도 보시면 전조등을 켜면 상향등 들어와 버려있죠? 눌러져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위치가 깜빡이 켤 때 밀지 마시고 옆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전조등 조정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이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두 칸 삑 5초 이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삑 5초 이내에 하향등으로 전화로 전조등을 끄세요. 꺼주시면 요 때 가끔 헷갈려 하시는게 돌리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향도로 바꾸고 하향도로 바꾸고 뜨는 거예요. 끄는 거니까 켜고 끄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점길 보시면 색깔이 3개 있죠? 네. 주황 초록 파랑 있죠? 파랑은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고 주황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제를 하는 거고 초록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면 실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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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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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